안녕하세요 아인즈입니다. 오늘은 신제품이 아니라 저희 트레이딩 쪽을 구매를 하러 나왔습니다. 리뷰 일정 변경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특성상 요새는 트레이딩을 주고 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세마비로 왔습니다. 음 저번에 조립을 했었던 티버스터 시리즈 일단 오늘은 이쪽은 아니고 오늘은 이쪽입니다. 아 저희 트레이딩 쪽을 가지고 있는 게 슬슬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가차 쪽 제품들을 가지러 왔습니다. 요거 되게 귀엽네요. 종류들 요런 것들도 있고 음 이티드 다양한 것들이 있네 이런 것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그래 음 음 음 그거 먼저 해봐야 되는구나 cpu도 한번 열 전달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cpu 용량 과용량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씨 으아 자아 4개 하시는거에요? 네 네 전시된거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요거 저희도 샘플이 이번에 도착해가지고요 예 생각보다 괜찮더라구요 네 잘 바랍니다 성격 부탁드립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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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플이 잘 받았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